긴장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이야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오늘 은지하고 다섯 개예요? 원래 일곱 명이었는데 각자 일제일 대결이야? 일제일 대결이요? 먹되고 있습니다. 군대야! 우유 빨리 마시기 대회 데뷔를 한 닭갈비 많이 먹기 챔피언 종차스 빨리 먹기 대회가 있구나. 저 정도 양을 저만큼은 시간이 걸린다고? 나 오늘 강도 못해. 꼭 때렸지? 빨봐 드릴게요.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진다. 진짜 대박이다 마블링. 서갈비 20인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작비 어떻게 할 거냐? 우리한테 좀 줄래요? 이거 말이 없어. 여유가 없어? 선비군 따르냐? 와 이거 빅매치다.